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일기 입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멋진 내일을 만듭니다 네 오늘은 강원도 산골 출신 30대 월급쟁이의 아크로 리버파크 구입기 강원도 산골 출신 30대 월급쟁이의 아크로 리버파크 구입기 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급밖에 수입이 없었는데 어떻게 강남아파트를 샀을까? 이런 부자가 달린 책입니다 저자는 훈민아빠라는 분이 쓰셨구요 출판사는 황금부엉이에서 나왔습니다 출간일은 2019년 3월 13일에 출간된 책이구요 가격은 1만6천원 입니다 총페이지수는 360쪽 입니다 이 책의 저자를 소개해 드리면요 이 훈민아빠라는 분은 현직 기자로 활동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제 뭐 부동산 책이긴 한데 부동산 뭐 기자로 활동한 적은 없고 금융이라든지 증권 뭐 이런 분야의 경제부 기자로 활동을 주로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전세난민으로 살았기 때문에 지금은 집을 많이 갖고 있지만 전세민의 서울음을 잘 안다고 하십니다 총 11번의 이사를 거쳐서 현재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 리버파크에 살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크로 리버파크에 처음 입지했을 때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크로 리버파크의 힘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꽤 다섯가지를 한번 이야기해 볼 건데요 첫번째 기회는 다시 또 찾아왔다 두번째 라면 수프는 밥만 넣어서 반은 밥에 비벼 먹다 세번째 집은 두 채 가지고 있어야 상승에 베팅한 것이다 네번째 확신이 든다면 올인해라 다섯번째 신문을 재테크해 활용하지 마라 다섯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6쪽입니다 기회는 다시 또 찾아왔다 필자는 11년 전인 2008년 1월쯤 부자가 되고 싶었다 그때는 아내와 결혼을 결심한 시점이었다 당시 필자가 가진 돈은 4천여만원뿐으로 변변한 신혼집을 구할 수 없었다 아내 손을 잡고 집을 보러 다녔는데 화장실 하나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정말 허름한 곳 뿐이었다 집을 보고 나오는 길에 아내는 눈물을 흘렸다 결혼을 꿈속의 무언가처럼 막연하게 인식하다가 갑자기 현실로 와닿았을 것이다 아내는 미안하다고 하면서도 울었다 그날 필자는 블로그에 일기를 썼다 부자가 되고 싶다 하지만 사업을 하지 않는 이상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는 없다 기회는 선배 세대가 모두 가져갔다 차라리 50년 전에 태어났으면 집값이 너무 비싸다 결과론적으로 말하면 필자는 기회를 얻었고 잡아냈다 아마 이번에도 똑같을 것이다 영원히 기회가 오지 않을 것 같지만 기회는 온다 집값은 언젠가는 떨어질 것이며 정부는 경기 부양 차원에서 다시 한번 부동산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다 그리고 대출 규제도 싹 풀어줄지 모른다 어쩌면 근육 위기가 또 올 수도 있다 중국이 무너지거나 홍콩 부동산 버블이 꺼지거나 어쩌면 또다시 미국이 진원지가 될 수도 있다 시상사가 원래 그렇다 기회가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준비는 하고 있어야 한다 이제 2014년 5년 이때부터 부동산이 상승하면서 많은 분들이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있고 재테크를 공부하는 게 상당히 많이 붐을 불었죠 부동산에 대한 책도 많이 나왔고 주식에 대한 책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유튜브 채널도 요즘 많이 늘어나면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재테크를 공부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공부하시다 보면 이런 생각도 있었어요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건 과거의 투자기? 과거를 가지고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97년 INF라든지 2008년 글로벌 근육위기 뭐 이런 거를 사례를 공부하면서 야 이 시기가 왔으면 나도 진짜 돈 벌었을 텐데 내가 이때는 왜 부동산을 몰랐지?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아 이제는 뭐 이런 기가 또 올려나? 이제는 다 끝났지 뭐 내가 조금만 더 일찍 공부했다라면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책의 필자도 2008년 1월쯤에 부자가 되고 싶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제 이 당시에 투자를 이제 하려고 하니까 본인은 약간 기회가 없다고 느껴진 거예요 야 내가 97년 INF때 그때 뭐 주식 샀으면 그때 뭐 부동산 샀으면 큰 돈 벌었을 텐데 약간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뭐 집값도 너무 오르고 해가지고 기회라는 게 아예 없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아니냐 다를까 기회는 또 어김없이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부동산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이면 하시는 분일수록 야 내가 이제 과거와 같은 기회가 온다면 나도 진짜 돈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아마 하실 거예요 근데 분명히 기회는 온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열심히 공부하면서 이제 그런 기회를 기다리는 거죠 뭐 아파트는 어떻게 투자해야 되고 어떤 아파트가 좋은지 알아야지 위기가 터졌을 때 그때 대중의 여론에 휩쓸리지 않고 진짜 알짜 부동산 알짜 아파트들을 줍줍이라고 하죠 줍는 거 그래서 돈을 이제 벌어야겠죠 이 책의 저자가 기회를 얻었듯이 우리에게도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2008년도 놓치고 97년도 놓쳤지만 앞으로 뭐 2020몇 년에 뭐 또 어떤 기회가 올 수도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공부하는 사람이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책의 저자도 강조하고 있죠 기회가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된다 준비한 자만의 기회를 잡을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위기가 오는 그날까지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의 공부가 언젠가 투자의 성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페이지 18쪽입니다 라면 스프는 반만 넣어서 반은 밥에 비벼 먹었다 그 시절에 필자가 얼마나 궁상이었느냐면 라면을 하나 사면 스프를 반만 넣고 나머지 반은 밥에 비벼 먹었다 이건 하도 버릇이 들어서 지금도 라면을 먹을 때는 스프를 아꼈다가 라면 사리를 사서 따로 또 끓여 먹는다 가끔 너구리나 짜파게티 같은 굵은 면에 라면을 먹을 때도 이렇게 했다가 와이프가 질색을 한 적도 여러 번이다 이 이야기를 식음료 취재 기자 시절 때 농심 홍보 담당자에게 말했더니 그렇게까지 라면 값을 아끼는 사람 얘기는 처음 듣는다 다들 그렇게 했다간 우린 다 망한다 라며 칭찬을 해줬다 여러분은 이 라면의 사례 이 책의 저자가 이야기하는 라면을 하나 사면 반은 뭐 원래대로 끓여 먹고 반은 또 라면 사리를 사서 끓여 먹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약간 좀 별로다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사실 많이 공감을 합니다 처음에 돈이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아끼는 것밖에 없거든요 아끼는 게 제일 쉬워요 왜냐하면 내가 월급을 250만 원 받는데 갑자기 월급을 350만 원 늘릴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당장 할 수 있는 게 내가 지금 쓰는 거 좀 아끼는 거 절약하는 거 뭐 그게 얼마나 되냐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습관이 하나하나 들면 생각보다 꽤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공감을 했습니다 네 저도 뭐 사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뭐 이 저자가 뭐 되게 찌질하다가 되게 뭐 궁상을 떤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들진 않고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저는 느낌이 왔습니다 실제로 제가 그렇게 하고 있고요 농심 홍보 담당자에게 말했더니 그렇게까지 라면값을 아끼는 사람 얘기는 처음 듣는다 이런 얘기 했다는데 이 농심 담당자가 저를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처음 만나지 않았을까 이분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처음에 진짜 돈을 벌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는 뭐 투자도 어머니로 준작돈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막연하게 뭐 야 부승산 투자하면 돼 주기 투자하면 돼 이론적으로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막상 하려고 했을 때 뭐 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진짜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그러면 아껴야 돼요 아껴야 돼요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 걸어 다니고 거의 두 시간? 제가 그 신촌에 학교가 있으니까 신촌부터 제가 그때 약간 기숙사 같은 데 살았거든요 거기가 신금호역이었어요 신금호역부터 신촌역까지 걸어 다녔습니다 그때 한 두 시간인가 두 시간 반인가 두 시간 정도 있었던가 두 시간 반 정도 제가 아침 다섯 시 일어나서 뭐 이것저것 하고 여섯 시 반 쯤에 이제 나와서 걸어가기 시작하면은 청계천 따라 쭉 가면은 갈 수 있거든요 그 신금호역에서 나와가지고 그러면 이제 뭐 아침에 청계천 걷는 것도 되게 좀 기분 좋기도 했고 그렇게 운동 운동한다는 생각으로 가니까 뭐 저는 사실 그렇게 힘든 건 사실 몰랐어요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그 청계천 따라 쭉 가면은 뭐 과감한 일대를 지나가게 되잖아요 우리나라 최고의 거의 번화가 아닙니까 거기가 약간 이런 번화가의 풍경도 되게 좋았고 또 아침에 이렇게 약간 가벼운 운동 가벼운 가벼운 운동인가 아무튼 뭐 그런 운동을 하면서 뭔가 아침 일찍 집을 나서니까 되게 좀 열심히 사는 느낌도 들고 그런 느낌이 저는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차비 아끼고 뭐 걸어다닐 생각하면 차비 아꼈겠죠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생각보다 뭐 큰 금액이 모입니다 아껴져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학교를 걸어다닐 정도면 다른 것도 되게 엄청 아낄 거 아니에요 뭐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절약되는 부분이 많고 그 부분이 투자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처음에는 그게 얼마 안 되지만 시간이 지나고 지나서 복리효과가 나오면서 점점 커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자의 이 사례를 보면서 역시 약간 없는 사람이 모으려면 다 이렇게 시작할 수 없구나 라는 걸 저는 너무 공감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페이지 23쪽입니다 집은 두 채 가지고 있어야 상승에 베팅한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다 집을 한 채 갖고 있는 것은 주식으로 따지면 아무 포지션이 없는 것과 같다는 사실이다 한 채도 없는 것은 부동산에 공매도를 친 것과 똑같다 전세로 사는 것은 집값 하락에 베팅한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리고 두 채 이상 있어야만 오르는데 베팅하는 롱 포지션을 구축한 것과 같다 어차피 세상을 떠난 그날까지 몸을 누일 공간이 필요한데 계속 공매도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런저런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꼬이고 꼬이면서 집을 사야겠다는 생각으로 이어졌다 그 단초는 언급한대로 집주인의 횡포였지만 우리가 집을 이제 없는 사람이 있고 집을 한 채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또 집을 두 채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집을 한 채 가질 때 그 집을 투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사실 투자가 아닙니다 두 채부터 투자입니다 왜냐하면 한 채만 갖고 있으면 그 집이 3억짜리가 5억이 되든 7억이 되든 의미가 없어요 내가 3억짜리가 7억이 됐다고 해봅시다 그럼 2배가 오른 거예요 내가 3억을 벌었어요 3억을 현금화할 수 있나요? 지금 당장 내가 3억 뭐 그 오른 4억만큼 3억짜리가 7억이 됐으니까 오른 4억만큼 내 삶이 더 윤특해졌나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그래도 어쨌거나 팔면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물론 맞아요 그건 맞는데 내 집만 오를 수가 없어요 주변 집값 다 올랐어요 그러면은 내가 그거 팔아서 결국 나는 또 어딘가 또 살아야 되잖아요 다른 집을 살려고 알아보면은 다른 집들도 다 그만큼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결국은 거의 오른 게 아닌 오른 게 되는 거죠 사실상 그래서 집을 한 채 마련한다는 거는 투자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이거는 내 거주 공간 진짜 내 지주 근접이라든지 주거 환경 주거 쾌적성 이런 거 다 따지셔가지고 나는 여기 이제 산다 산다는 게 거주한다 이런 개념으로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너무 무겁지 않은 마음으로 약간 가벼운 마음으로 편하게 선택을 하시고 진짜 내가 부정상 투자를 하겠다 이건 이제 둘째부터가 진짜 투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내 집 마련 하시는 분들은 너무 이것저것 재건축 아파트 이런 거 너무 따지지 마시고 일단 내가 살기 좋은 곳이어야 돼요 집 한 채는 투자가 아니다 그건 필수죠 필수 그냥 두 번째 집부터가 이제 뭔가 투자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 책의 저자도 그래서 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공매도를 치는 것 같다 그리고 전세로 사는 것은 집값 하락에 베팅한 것과 다를 바 없다 뭐 이런 얘기를 늘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쵸 전세로 산다는 것은 집값이 빠지기만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집값이 물론 빠질 때도 있지만 빠지기란 게 쉽지가 않죠 화폐 물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계속 늘어나게 되고 인플레이션이 증가하면 화폐가 진짜 떨어지기 때문에 연목 가격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집 한 채 특히 내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뭐 너무 약간 투자적인 마인드 뭐 이런 것도 좋지만 이런 것보다는 내가 진짜 실제 살기 좋은 곳 이런 것을 좀 생각하시는 게 훨씬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페이지 57쪽 확신이 든다면 올인해라 확신이 들면 목돈을 태워야 한다 필자는 2014년 가을에 부동산이 오를 것이란 확신이 들었다 그래서 그냥 투자했을 뿐이다 문제는 돈이다 다행히 집값이 많이 올랐어도 분양권은 10%와 웃돈만 내면 됐기 때문에 전세금을 뺀다면 접근할 수 있었다 전세금을 빼고 월세 사례를 시작했다 이 이야기는 부모님도 모른다 알면 걱정할 것이 뻔했다 실제로 나중에 집을 한 채 더 샀다고 하자 첫 집을 샀을 때는 축하만 해줬던 부모님도 왜 그러느냐 감당할 수 있느냐라면서 많이 걱정하셨다 주변에서는 생각 없이 부동산 투기를 하는 사람으로 인식하기도 했다 투기꾼이라는 식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당신은 돈 벌 기회가 확실하게 보일 때도 안 하시느냐라고 응수했다 두 번째로 산 반포 분양권은 추후에 다시 팔았다 이 이야기는 뒤에서 다시 하도록 하겠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딱 하나다 확신이 든다면 태워라 나도 살 뻔했는데 나도 사고 싶었는데 는 하나만한 옹알이와 다름없다 우리가 확신이 들면 올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책의 저자는 2014년 가을에 기자활동도 하고 들은 것도 많고 느끼는 게 많았겠죠 2014년 가을에 부동산이 오른다 라고 확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를 했다는 거죠 그래도 어느 정도 투자했냐 전세금을 빼고 그 돈으로 투자했다는 거예요 자신은 월세 살해를 하고 그 정도로 본인이 확신이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서는 다 걱정을 하는 거죠 전세 빼고 월세 산다고 걱정이 되고 주변에서도 투기꾼이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특히 집이란 거는 필수제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한정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투기꾼이라는 의심을 투기꾼이라는 약간 프레임을 벗어나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두 번째 반포 분양권을 샀고 실제로 이제 돈을 버신 거죠 그래서 확신이 든다면 태워라 확신이 든다면 무조건 투자를 하라는 이야기죠 근데 진짜로 예를 들어서 1년 뒤에 100% 오를 것이 100% 99.9%도 아니고 100% 오른다는 확신이 있으면 30%짜리 사체를 끌어쓰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30% 사체를 빌려다 써도 70%를 버는 거니까 사실상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본인이 만약에 어떤 확신이 든다 이러면은 자신을 믿고 배팅을 해볼 만한 거죠 또 해야지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가치 투자가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가치 투자는 확실히 저평가에 대한 걸 인식하고 투자하는 투자이기 때문에 물론 그것이 언제 오를지는 모르지만 확실히 이제 이건 오른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올인은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가치 투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확신이 들려면 또 공부를 열심히 하겠죠 페이지 70쪽입니다 신문을 재테크에 활용하지 마라 신문은 꾸준히 일 때 재테크 정보를 얻는 창구로 활용하지는 말라고 말하고 싶다 신문 기사 대부분 이미 성공했거나 자금이 많이 몰렸을 때 나온다 즉 이미 한바탕 잔치가 끝난 뒤일 경우가 많다는 뜻이다 이는 신문 기자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태생적으로 그런 구조다 독자 중 적지 않은 이가 기자를 불신할 텐데 사실 오해하는 측면이 많다 일단 기자들은 대부분 확인된 것을 쓰고 싶어한다 일부러 오버를 하려고 작정하는 기자는 없다 재테크 또한 마찬가지인데 정확히 쓰려다 보니 기사를 쓸 때 성적이 확실히 확인된 상품을 주로 취급한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지면을 잃는 독자는 한참 오른 가격의 뒷북 정보만 접할 수밖에 없다 경제 기자 중 한 명으로서 때로는 출시 초기인데도 이건 반드시 될 만한 상품이라는 느낌이 팍 올 때가 있다 하지만 그럴 때조차 대체로 마음속에만 담아둔다 자칫 잘못했다가는 돈 받고 기사 샀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어서다 설령 흥행에 실패하고 나면 쥐구멍에 숨고 싶은 마음이 든다 이 책의 저자가 신문 기자죠 그런데 신문을 재테크해 활용하지 말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재밌어서 갖고 왔는데 기자라는 직업이라는 게 우리가 기랙이라고 표현하고 많이 불신한 측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약간 오해하는 측면이 많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문 기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신문 기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일단 기사화가 되는 거잖아요 기사화가 되면은 인터넷에서 올라가고 또 신문 직면으로 나오게 되죠 이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자라면 그러면은 확인된 걸 쓰겠어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쓸 수도 있겠어요 당연히 확인되지 않은 걸 쓸 수가 없어요 잘 긴가민가한 것도 잘 쓸 수 없고 70% 확실하고 30%의 약간 의심이나 약간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으면은 선뜻 이걸 기사화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사 입장에서는 무조건 확실한 거 확실한 팩트를 추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팩트에 대한 체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은 항상 확인된 것만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얘기밖에 쓸 수밖에 없어요 지금이 어떻다? 이거는 이제 알 수가 없는 거죠 지금이 어떻다고 쓰는 순간 그렇게 영향을 줘서 다른 또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미 과거로서 다 완료된 것들만 쓸 수 있는 거예요 뭐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 뭐 이런 식으로 오른 건 이제 사실이니까 근데 만약에 무슨 아파트가 뭐 오를 것이다 이렇게 쓰면은 이건 확인되지 않은 거잖아요 설령 또 안올라봐요 얼마나 또 항의를 많이 받겠어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사를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뭔가 정보를 얻는 것은 뒷풍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가장 이상적인 타이밍은 뭐냐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투자했는데 한 달 뒤쯤에 그런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게 투자해야 된다 혹은 그렇게 돼야 된다라는 식으로 기사가 나오는 게 가장 베스트인 거죠 내가 한 발 먼저 들어간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신문 기사를 보고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은 거기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투자를 하면은 가격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신문은 약간 과거형이다 이것을 이제 꼭 기억하시고 신문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뉴스 새로운 정보 이런 걸 얻는 것은 약간 바람직하지 않다 그냥 신문 기사는 과거를 설명해 주는 거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원도 산골 출신 30대 월급쟁이의 아크로 리버파크 구입기 강원도 산골 출신 30대 월급쟁이의 아크로 리버파크 구입기 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서 보았습니다 총 두 개의 영상으로 제가 준비했고요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는 1일 1성장 성장하는 책 읽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자유, 자기개발, 성장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이러한 분야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